2월 24일 수요일 에스바벨로 넘어가는 12시입니다. 축구로 떠나는 여행 두 번째 여행지를 결정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대전 경기인가요? 일요일 4시 광주대전 경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경비 돌려보겠습니다. 3,000원인가요? 아이고 넘어가 7,200,000원이고요. 매우 흡족스럽습니다. 다음 여행 미션 돌려보겠습니다. 넘어가나요? 당일 해설자나 캐스터와 인증샷 찍기가 여행 미션으로 걸렸네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광주에서 재미있는 영상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